탈탈 다 털었어요. 이제 제 노하우는 다 드렸어요. 더 이상 드릴 게 없어요. 더 이상 드릴 것은 여러분이 저한테 주실 것밖에 없어요. 뭘 주어자면 반갑습니다. 지구덴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폴드 시스템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과연 이게 덴트 할 때 도움이 되는지 아니면 정말 효과가 있는지 이것도 한번 얘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사용하는 폴드 시스템이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고 사실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공개한 것은 이 한 가지 인데요. 이거 전에 또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이거 전에는 제가 이걸 사용했었습니다. 이거 사용한 것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사를 풀어주면 벌어지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걸 사용했었는데요. 이것도 힘이 좋고 사용하기는 좋았지만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 단점이 뭐냐면은 이걸 풀었다 쪘었다 할 때 시간이 많이 걸려요. 덴트는 시간과의 싸움 아닙니까? 그죠? 근데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건 실효성이 좀 떨어졌어요. 그리고 이게 폴드가 굵기 때문에 펀치질을 하는데 브랜딩이 망치질을 하는데 간섭이 좀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1차는 좀 탈락이 됐습니다. 다음번에 제가 만든 게 이 폴드 시스템인데요. 예전에도 영상에서 한번 두 번 정도 보여드린 것 같은데 이 폴드 시스템을 사용했을 때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 말씀을 드린 이유는 외국에서도 이렇게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근데 국내에서는 이렇게 많이 사용하시는 분도 없고 뭐 정확한 데이터가 없다 보니까 정말 이게 효과가 있냐 덴트 할 때 불편하다 시야도 가리고 조명에도 가리기 때문에 좀 쓰기 불편하지 않냐 뭐 이런 여러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사용해 본 결과 핵심이 깊고 덴트를 할 때는 좀 벌려주면서 작업을 하게 되면은 좀 마음이 많은 도움이 된다 라고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실제로 도움이 많이 됩니다. 어떤 도움이 되느냐. 시스템을 설치해서 벌려주게 되면은 기존 대비 많이 잡으면 한 50% 정도 이 올라선 부분이 잘 내려갑니다. 제가 각부의 렌트를 많이 해봤는데요. 어느 정도 펀치 시작을 하게 되면은 더 이상 그 올라선 부분이 내려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또 노드디를 또 해야 되죠. 그런데 그 타이밍이 늦어진다는 거죠. 더 많이 내려갑니다. 펀치 치면 실수로 계속 내려갑니다. 또 펀치다가 이걸 좀 더 벌려주게 되면은 더 내려갑니다. 그러면은 작업 속도가 오히려 더 빨라지겠죠. 그런 장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슬럼프입니다. 어떤 슬럼프냐. 한 번씩 하다 보면은 엣지 라인의 각 부분에 하다 보면은 가끔씩 칠이 터집니다. 이게 좀 슬럼프 기간인 것 같아요. 한 번 터지기 시작하게 되면은 이게 여러 번 그런 경우가 발생합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런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 사실 이번 T관 작업 때 이걸 설치를 했습니다. 그러면 설치한 것도 보면서 영상을 또 이렇게 보면서 설명하면은 좀 더 이해가 빠를 것 같아요. 자, 영상을 보시는 것처럼 제가 이 볼드 시스템을 그 엣지 라인, 각 라인에다가 설치한 게 아니고요. 조금 밑에다 설치를 했습니다. 그죠. 영상을 자세히 보시게 되면은 제가 엣지 라인 밑에다가 설치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걸 작업하다 보면은 이 부분이 시선이 가립니다. 그리고 번지질 할 때도 이게 간섭이 생겨가지고 번지질이 잘 안 돼요. 그런 좀 단점이 있습니다. 그런 단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조금 더 밑에다 설치했고요. 그러면 밑에다 설치하게 되면은 효과가 떨어지지 않냐. 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제가 사용해 본 결과 효과가 떨어지는 그런 증상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효과가 분명히 좋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느낌에는 한 50% 정도는 더 잘 내려가는 것 같아요. 그만큼 효과가 있고 잘 올라옵니다. 그런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대신에 또 단점도 물론 있겠죠. 이게 이걸 뗐다 붙였다 빨리 할 수 있어야만 좀 더 효율적이겠죠. 분명히 각 라인 밑부분은 이것 때문에 번지질이 안 돼요. 그러면은 이걸 떼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여기에 나사를 박아놨습니다. 이 나사를 풀게 되면은 이게 바로 살짝이 됩니다. 이렇게 좀 탈부착이 좀 용이해야 됩니다. 대신에 이건 하얀 걸 PC라고 할게요. 이 PC는 딱 붙여놓고 이 볼트만 바로바로 탈착이 돼야 내가 원하는 밑에 부분도 펀치주리로 해야 되기 때문에 탈착이 되게 만들어놨습니다. 제가 이거 볼트가 한 50cm 정도 길이가 되는데요. 이게 또 긴 것도 있습니다. 대신에 이건 풀지 않고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그 이유는 이 나사를 찍을 때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굳이 이걸 풀 필요가 없이 좀 더 긴 걸 하나 만들어 놓고 이것만 바꿔 끼우면 되겠죠. 이건 똑같으니까. 그리고 두 개를 만들어서 사용하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걸 굳이 만들어서 판매를 하진 않았기 때문에 굳이 비슷하게 응용을 하셔서 만들어도 됩니다. 나중에 제가 상세하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걸 그때그때 바로 풀러가지고 또 브랜딩도 하고 번지질도 하고 또 다시 설치하고 쪼고 이 타이밍이 좀 빨라야 된다는 거죠. 이걸 빨리 하기 위해서는 라챗을 사용해서 라챗을 사용해서 빠르게 풀 수도 있고 쪼을 수도 있고요. 이렇게 빠르게 쪼고 풀 수 있어야만 작업 속도가 좀 더 빨라집니다. 그리고 이걸 사용했을 때 이것 때문에 귀찮아서 사용 안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설치하기가 귀찮아요. 그래서 사용을 저도 잘 안 해요. 아는 이유가 탈부착이 좀 쉬워야만 사용을 하더라고요. 제가 느끼는 게 여러분들도 탈부착이 좀 용이하게 만들면 자주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유 사용한다는 것은 그만큼 핵심의 치를 크랙을 갈 그런 위험성이 좀 낮아진다는 거죠. 그리고 굳이 이렇게 저는 이렇게 PC를 가공해서 그라인드 잘라서 이렇게 만들었는데요. 굳이 이렇게 만들지 않고 나무로 이렇게 사용하셔도 돼요. 나무로 사용하셔도 되는데 이 나무가 아루진 부분 아펜다, 주엔다처럼 아루진 부분에 좀 부착이 좀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이걸 열을 가해서 좀 휘어가지고 좀 붙이려고 이렇게 약간 카팅을 했습니다. 나무로도 붙여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런 나무 다루기는 얼마 하지도 않으니까요. 쉽게 이건 나무는 구할 수 있고 이걸 자세히 제가 보여드리면 별거 없어요. 그냥 용접 몇 번 해서 그냥 파이프 잘라가지고 구멍 뚫어가지고 만든 것밖에 없습니다. 롱러트를 용접을 해가지고 이 기업자 프라켓에서 만든 거고요. 뒷부분은 그냥 롱러트 잘라가지고 용접한 것밖에 없어요. 이게 뭐 특별한 기술이 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이것을 원래는 판매하려고 했는데 굳이 수요도 많지도 않고 가격도 제가 이것저것 이렇게 PC까지 재단해서 하니까 가격이 많이 높이 측정되더라고요. 굳이 높이 측정되면 미국에서 사서 쓰시면 되거든요. 미국 게 훨씬 더 좋아요. 기능도 좋고 힘도 더 잘 바꿔요. 미국 게 미국 걸 사서 쓰시면 되는데 굳이 뭐 비싸게 국내에서 만드는 허접한 거 만들어서 사실 필요는 없잖아요. 직접 만들어서 쓰시면 되는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공개하는 겁니다. 만들어서 쓰시고 쓸 때 주의점은 이 전산볼드의 두께입니다. 너무 두꺼워도 좀 사용하기 불편해요. 너무 얇으면 또 이게 잘 휘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저도 사실 저도 많은 노하우와 실패와 경험으로 해서 만든 겁니다. 이 전산볼드의 두께는 10파이를 쓰시면 됩니다. 제가 써보니까 10파이가 제일 적당한 것 같아요. 적당한 힘도 받고 이게 굵으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명이 시선을 많이 가리거든요. 번지할 때 간섭도 생기고 그런 게 좀 적어집니다. 다 공개했습니다. 더 이상 들을 게 없네요. 이거 만들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또 할 게 있나요? 그리고 이걸 어느 때까지 사용하느냐 그것도 중요합니다. 작업하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사용하느냐 초반만 사용하느냐 보통 해외에서 쓰시는 분들 영상을 보시게 되면 초중반까지만 쓰시고 그 이후로는 잘 사용을 안 합니다. 그래서 저도 맨 처음에는 초중반까지만 사용을 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K9 본네트한 영상이 여기 위에 있습니다. 재생 목록에 보시게 되면 나와 있습니다. 그걸 보시게 되면 저는 후반에 사용을 안 했거든요. 지금도 사실 조금 후회되는 게 옆에다가 설치를 해서 제가 오랫동안 이걸 사용했었으면 아마 좀 더 완성도가 더 좋아지지 않았을까? 그리고 좀 더 더 완성도 있게 작업이 되지 않을까? 라는 그런 약간의 안타까움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후반까지 계속 이걸 사용하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앞으로는 그렇게 사용을 할 겁니다. 왜? 탈부착이 쉬우게 되면 끝까지 사용할 수 있어요. 이 탈부착이 불편하게 되면 아 떼고 그냥 사용을 안 합니다. 귀찮으니까 근데 이걸 사용했을 때 얻는 그 효과가 더 많다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리고 칠 터질 염려도 없고 보통 마무리가 가지고 마무리가 잘 정리가 안되죠. 엣지 라인이 힘이 많이 받기 때문에 마무리 부분이 정리가 잘 안되요. 근데 이걸 사용함으로 해서 마무리 부분이 좀 더 정리가 잘 된다면 끝까지 사용하시는 게 더 효율적이겠죠. 핵심이 깊은 것은 좀 벌려주고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근데 여태까지 우리나라에서 작업 스타일은 안에서만 밀어서 올려서 작업을 하는 거죠. 근데 해외 유튜브나 영상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벌려주고 밀어주고 안에서 밀어주고 이런 시스템으로 작업을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국내에서는 빅댄트가 가격이 비싸고 또 국내 부품 가격이 싸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작업은 잘 안 하죠. 안 하는데 혹시나 이 영상을 보시고 난 다음에 꼭 빅댄트가 또 할 일이 있습니다. 일이 있으면 내가 먼저 준비되고 장비가 갖춰되어야만 내가 이 작업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이 장비를 미리 만들어 놓고 제가 연습해보고 써봤을 때 이런 작업이 들어왔을 때 큰 빅댄트 작업을 자신있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준비도 해야 되고 만들어야 되고 해봐야 되고 이런 노력이 필요하겠죠. 덴트 하시는 분들의 그런 마인드도 좀 더 받게 되지 않나 이렇게 좀 더 벌려주고 밑에서 올려주게 되면 핵심에 크랙이 가지 않고 핵심에 힘이 응축되면 좀 더 빨리 풀어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는 이런 장비를 쓰시는 게 좀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너무 다 알려주면 남는 거 없는데 아무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올려주면 밑에서만 올려도 충분히 다 되는데 굳이 이거 필요 없지 않냐 그러면 사용하셔도 안 하셔도 됩니다. 핵심 힘풀기가 힘들고 너무 어렵다라는 분신들은 한 번쯤은 이렇게 만들어서 사용하셔보면 확실히 이게 효과가 있다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좀 느끼실 겁니다. 제 한 영상도 계속 한번 보시겠습니다. 보시게 되면 제가 마무리할 때까지 이 장비를 계속 사용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끝부분에 좀 더 완벽하게 작업을 하고 싶은 그런 덴트 하시는 분의 그런 욕심이 있잖아요. 저도 그런 욕심이 있어서 좀 더 완벽하게 하고 싶어서 끝부분까지 이 장비를 사용해서 제 생각에는 90에서 90에서 95% 이상까지 이 장비를 사용하면 저는 좋다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더 완벽한 작업을 하는데 이 장비가 도움이 되고 여러분에게도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장비를 쓸 수 있는 곳이 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우리 덴트를 하다보면 철판이 약간 큰 데미지는 울렁거리잖아요. 철판이요. 그 울렁거리는 걸 잡아주기 위해서는 물론 글루테일을 붙일 수도 있고 하의를 이렇게 약간 만들어서 울렁거리음을 약간 완화시키는 그런 작업도 있는데요. 이 시스템을 벌리 시스템을 딱 장착을 하게 되면 팽팽하게 당겨줍니다. 철판이 울렁거릴 때도 사용하시면 좋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 한 가지가 빠졌네요. 어느 정도를 당겨줘야 되냐. 그죠? 무조건 많이 벌려준다 해서 좋은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많이 벌려주게 되면 제가 올리는 그 로드가 하이 스팟이 나고 전체가 올라오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너무 많이 벌려주면 안 돼요. 너무 많이 벌려주면 또 어떤 단점이 있냐. 이거 중요한데 공짜로 알려줘도 되나? 너무 많이 벌려주게 되면 판넬에 이 부분이 찌그러져요. 이 부분에 데미지를 입어요. 너무 많이 벌려주게 되면 써봐야 아는데 써봐야 어느정도 벌려줄까 아는데 약간 팽팽할 정도까지만 벌려주시면 돼요. 그리고 제가 해외 유튜브를 계속 본 결과 한 번 딱 벌려주고 멈춰주는 게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제 영상에도 자세히 보면 나와 있어요. 이걸 벌려줬다 쪼았다 벌려줬다 쪼았다를 몇 번 하셔야 돼요. 몇 번 하게 되면 제가 해외 유튜버들의 영상을 자세히 본 결과 몇 번 쪼았다 벌려줄 계속 하니까 이 핵심이 이렇게 들어갔던 게 조금씩 올라오더라는 거죠. 제사 속도를 좀 빨리 해서 보게 되면 이게 한 번에 슬로우는 잘 안 보여요. 그냥 정상 속도는 잘 안 보이는데 이걸 빨리 해서 넘겨서 보시다 보면 이 핵심이 이렇게 나도 모르게 약간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거기에서 우아우를 얻은 거죠. 한 번에 딱 벌려서 쓰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 여러 번 풀렀다 쪼았다 풀렀다 쪼았다 해서 하시고 그 다음에 팽팽하게 만드는 다음에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너무 많이 쪼으시게 되면 이 양가의 부분이 철판이 찌그러져서 데미지를 입습니다. 그걸 좀 주의하셔야 돼요. 제가 얼마 전에 이걸 많이 당겼다가 좀 사고를 친 적도 있습니다. 물론 도장할 거기 때문에 사고를 채우고 상관이 없는데 이런 도장할 그런 작업이 있다면 그때 과감히 한 번 벌려보는 거죠. 그래서 어느 타이밍까지 제가 벌려도 되는가 이건 제가 수치상으로는 말할 수가 없고 해보셔서 느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덴트를 잘하기 위해서는 이런 수고가 필요하죠. 가공해서 용접해서 만들든지 미국 사이트에서 구입을 하셔가지고 직접 테스트를 해보고 여러 번 경험을 해야만 그런 빅덴트가 왔을 때 내 이 장면을 쓸 수가 있거든요. 딱 한 번 써보고 내가 모든 걸 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진 않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제가 테스트를 충분히 해본 다음에 그 다음에 작업이 들어왔을 때 내가 자신감 가지고 이것은 제가 몇 프로까지 이 차는 복원할 수 있습니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제가 견적도 자신 있게 얼마를 딱 부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내가 이거 써보지도 않았고 될까 안 될까 이러면 제가 자신 있게 견적도 줄 수 없고 소비자한테 확신을 줄 수가 없어요. 내가 이걸 몇 프로까지 복원이 될까 말까 아 이거 이게 망설여지는 거죠. 그러면 금액도 자연적으로 낮아지겠죠. 근데 제가 이걸 100% 복원할 수 있습니다. 90% 복원할 수 있습니다. 칠이 안 깨지게 복원이 가능합니다. 자신 있게 말하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견적도 자신 있어지고 일단은 실력이 일단은 그만큼 올라간다는 거죠. 이걸 제가 어려운 걸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남들이 못하는 걸 할 수 있으려면 그만큼 이런 장비와 노하우와 쌓여져 있어야만 남들이 못하는 빅텐트를 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해외에서는 빅텐트가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해외에서는 하지만 국내는 사실 휀다 가격 자질값 7만원밖에 안 하고 도장 한 판 10만원 물론 타산이 안 되죠. 근데 예를 들어서 수입차라든지 비싼 차가 왔을 때 차주분이 꼭 살리고 싶다 했을 때 그때 내가 이 기술을 가지고 있어야만 이걸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내가 이 빅텐트를 자신있게 견적도 얼마 작업시간 얼마 걸리고 이걸 소비자한테 확실하게 얘기하고 저는 이거 작업이 가능합니다. 얼마 주시면 제가 작업해 드리겠습니다. 확실하게 말할 수 있으려면 그만큼 데이터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저는 오늘 다 공개했습니다. 목이 아플 정도로 제가 많이 떠든 것 같아요. 제가 원래 말이 별로 없어요. 원래 성격이 차분한 성격인데 오늘 이렇게 길게 설명을 했습니다. 조금만 노력하시고 눈썰비만 있으면 충분하게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말씀한 것처럼 효과가 좋다. 효과가 좋으니까 만들어서 꼭 사용하시라고 말하고 싶어요. 핵심이 깊고 크고 철판이 울렁거리고 이런 때 사용하시면 좋고 또 특별히 외국에서 보시게 되면 밑에 하단에 있는 강라인의 데미지 입었을 때 또 이렇게 많이 사용하셔가지고 쓰시더라고요. 그런 것도 영상도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제 것 탈탈 다 털었어요. 이제 제 노하우는 다 드렸어요. 더 이상 드릴 게 없어요. 더 이상 드릴 것은 여러분이 저한테 주실 것밖에 없어요. 뭘 좋아하냐면 좋아요도 눌러주셔야 되고요. 또 구독 안 하시는 분 있으면 구독도 한번 누르셔야 됩니다. 저는 제 노하우 기술을 다 털어들었기 때문에 전 이제 남는 게 없어요. 다음에 또 뭘 드려야 되나? 들을 게 이제 없는데 이제 또 고민해 보겠습니다. 다음에 또 제가 들을 수 있는 영상이 있는가 찾아보고 또 올리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